멤버들, 옷을 정말 예쁘게 입었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손도무 느낌도 나고 전교회장 느낌도 나고 맞죠, 맞죠. 여긴 살짝 교생선생인 것 같아요. 인기 많은 교생선생인 것 같아요. 교생이에요, 학생. 빨리 맞추기, 랜덤 플레이댄스 이런 게 좀 자신있어요. 운동도 많이 좋아하지. 정신경이 좀 나쁘지 않을 판이고요. 운동도 좋죠. 에이턴이 몸으로 하는 걸 진짜로 잘하는지 또 그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있죠? 제가 1등 할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에이턴 팩트체크 체력장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Let's go! 집중! 그럼 각자 이름 한번씩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해민이부터? 해민! 너무 느리다. 왜 그래요? 봐봐, 봐봐. 요! 이름이 안 들렸어. 요라고 하셨는데? 이름 요예요? 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바르시아기구나. 긴장된다. 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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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탕 선배님들의 하이뿔! 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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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이거 커버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다들 핫했죠, 진짜. 힐 와 근데 진짜 알고 있었는데 뭔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 맞아 맞아 이름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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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합 그럼 두 번째 문제 렛츠고 정답 정답 윤성 청하 선배님의 벌써 12시 오오오오 렛츠고 아, 나 안 봤어. 솔직히 말해봐요 연습해왔자 이거 연습했죠 이거 미리 들었어? 저희 선배님인데 완전 파악하고 있죠 아무도 다 알아요 진짜 다음 문제 렛츠고 정답! 정답! 앤믹스 선배님의 다이스 내가 지금 모르는데? 렛츠고 빅웨이 비어지마 브릭이 업 브릭이 업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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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웨이 비어지마 빅웨이 비어지마 빅웨이 비어지마 빅웨이 비어지마 빅웨이 비어지마 빅웨이 비어지마 진짜 박사시네 박사다 너 노래 빨리 나오지 랜덤 플레이댄스 이런게 좀 자신 렛츠고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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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선배님들의 핫 아! 유채윤! 루세라핀 선배님들의 안티프레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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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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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점 동점이에요 다시 아 박빈인데요? 이건 근데 1대1 아닌가요? 윤석이랑 지윤이? 저희는 뒤에서 춤나? 근데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맞출게 맞출게 내가 맞출게 다음 문제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따로 해민 하핀 하핀 아이브 선배님의 아 몰라요 하핀 우선 아 하핀 What's after life? 분명 정답은 혜민이 거 맞췄는데 왜 윤성이가 정답을 맞췄 것 같지? 신나셨어요. 그럼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Let's go! 정신 차리세요. 정답! 정답! NCT DREAM 선배님의 버퍼링.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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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하셔야죠. 이거 한 번 맞추면 끝이야. 이거 한 방 역전이야. 점수가 이렇게 큰 만큼 방식도 살짝 바꿔봤는데요. 바로 이 방석을 저기 앞에다 놓고요. 먼저 가서 앉은 사람이 정답을 외치고. 아, 이거 진짜. 와우. 대망의 마지막 문제. Let's go! Let's go! 이게 뭐지? 진짜 알아요? 알아요? 진심?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봐봐. 쩔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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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달려라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달려라 방탄. дух으로 가상자 höher 앨범, 춤으로 가상자, 신랑 새벽 등장, 신랑 새벽 등장, 바닥을임, 고맙습니다. 이렇게功을 진행했습니다. 저기, 앨범, 설렘, γ! 包括 bob 우선 저희 먼저 예선전으로 멤버들의 기본 실력을 체크해볼 건데요. 4명씩 총 2라운드로 리프팅 대결이 진행되고요. 라운드마다 가장 높은 개수를 기록한 멤버가 결승전에 진술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여? 2라운드 민호, 혜민, 재윤, 승헌! 렛츠고!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12개! 가운데 로고를 맞추면 승리고요. 멤버들 얼굴을 맞추면 멤버가 딱밤을... 아... 저 먼저인가요? 방해를 할까요 저희? 오른쪽 가운데 빨간색, 빨간색 명호, 렛츠고! 렛츠고! 그럼 도전을 했어요. 막내, 막내! 어떻게 딱 막내를 골라? 어떻게 때려줄까요? 갈발 때려주세요. 첫 판이니까 제일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막내답지 않게 아주 매운 딱밤을... 당연하죠. 쌓인 게 많았군요. 이래야 좀 할만 나지 않겠어요? 맞지, 맞지. 명호 형 이마 빨개졌어요. 아파요. 많이 아팠어요. 나 무서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민호 선수. 민호 선수. 노우. 저거 혜민이었던 것 같아. 이거 혜민이야. 저거 혜민이었던 것 같아. 이거 혜민이야. 맞지. 혜민이었지. 근데 제가 오른쪽 볼이 좀 아프긴 했어요. 맞지. 아니 안 늘어났어. 아픈만 굽혀. 보여줘. 쌓인 거 많잖아. 쌓인 거 많네. 쌓인 거 많네.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플 것 같아. 이제 조금씩 결승에 올라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이번엔 제가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이거 뭐야. 근데 민호 형이 또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설마. 민호가 차는 건가요? 준비됐나요? 네. Let's go. Let's go. 와. 안 돼. 세라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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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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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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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목입니다. 허벅지 실험. 네 저희 두 명씩 팀이 돼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위바위보로 공격과 수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선전 가볼까요? 조경민. 양민호. 오케이. Let's go. 민호 형의 승리입니다. 리더와 막내 대결을 한 번. 승리입니다. 재윤이 형 승. 호민. 윤규. 야 너 뭐야. 정희민 승. 명호 형과 윤송이. 윤상 승.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 어떡해. 한번 혜민이를 짓밟고 결승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공격이지만 전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황금 민호 형이 수비로 이겼다시피 저도 수비로 잘 이겨보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자존심. 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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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 못했어. 무슨 일이죠? 세리머니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리머니. 세리머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나 무서워. 네가 이길 것 같은데. 아아 뭔 소리예요. 빅매치다 빅매치. 유니크. 리더 형을 꺾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든지 꺾어보세요. 땡땡해. 땡땡해. 아 나 무서워. 나.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어. 준비되셨나요? 두꺼네. 어. 잠깐만 이거 벌써 진 거 같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 하나 둘. 오. 오. 하나 둘. 오. 오. 오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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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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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점. 버티고 있어 그래도 버티고 있어. 와 진짜 미도 하나 없어. 불가. 5초 카운트 셀까요? 5. 4. 4. 2. 1. 우성 형의 승리. 이겼어요. 아이고. 와 진짜 싱거 보도. 윤석이 형. 우우. 아하하. 기다리던 결승. 윤석. 앤. 해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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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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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 다들. 진짜 밑밥들 까진다. 공약이라도 한 번 할까요? 내가 1등 하면 뭐 하겠다 이런 거? 1등을 하면 제가 오늘 멤버들의 아이스크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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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민이 형의 공약은 뭐죠? 전 아이스크림을 위해 지겠습니다. 이것도 공약이 될 수 있기만 해요. 아 참 재밌게 한다. 아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든요. 맞지 맞지. 우한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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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야 너 뭐야 와 쎄다 결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박빙이다 자 힘 빼시고요 힘 푸세요 힘 푸세요 힘 푸세요 내가 더 떨려 어떻게 해 준비 아이스크림 화이팅 시 오!! 자세히 женщ Fun territory!! 오!! 와!! 윤석이 형!! 윤석이 형!!! 오!! 조윤성!!! 조윤성!!! 조윤성!! 교윤성!! 교윤성!!! го any bells 날 rozm text 오!! 로 pa!! 3!! 2!! 1!!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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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세리머니! 멋있는 걸로 한 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이턴 최강자들! 화이팅! 와 멋있다! 왜 부끄러워해?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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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축하드려요 형들!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해요!